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 입니다 한주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주간운세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양력으로 4월달도 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5월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5월 운세 준비되어 있고 미리 또 방송 올려놨으니까 카드로 달아놓겠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꼭 그 카드를 클릭해서 5월 운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첫번째 일간인 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까지는 그래도 갑진월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갑진, 을사 이렇게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무토가 이 간목에게 영향을 마지막으로 아직 완전한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다음주에도 초까지 걸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편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혼자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혼자 해나가신다는 부분은 외부에서 많은 영향들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 날짜인 4월 25일 무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이렇게 간목이 놓이게 되고요 기존의 환경을 내가 크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그 환경을 갈아타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벌어지게 되고요 화요일은 4월 26일 기후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폐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되는 좋은 날이고요 이제 수요일 4월 27일 경술일도 보겠습니다 이 경술일 수요일은 청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술터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짜예요 그래서 식상의 고지 그리고 재고지 환경도 됩니다 본인이 속한 환경이 크게 확장이 되는 일이 생겨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목요일은 이제 4월 28일 신의 일이 들어왔는데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요 즉 이 얘기는 장점이든 또는 단점이든 크게 이제 두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드러난다는 의미죠 이 해일 속에 간목이 또 따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두각됨으로써 경쟁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4월 29일 임자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오늘 주고받은 약속들 오늘 내게 도착하게 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류, 약속, 구두상의 약속들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겨버린 일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4월 30일 개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요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는 바로 관성이 금이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됩니다 금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려고 내가 나섰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섰는데 아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행동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서지 않고 근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5월 1일 갑인 일도 보겠습니다 청관지지 모두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운세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채팅방에서의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흑의 을목은 모토 라고 하는 정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 정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실 특히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다면 이번 주간에 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아주 달콤한 순간들을 많이 맛보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 날짜인 4월 25일 무신일을 보자면 청관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인 날이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종일 바쁘고 또 보람된 일들이 이어집니다 화요일은 4월 26일이고 기후일이에요 그래서 청관에는 편제가,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회사나 환경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전환점 예를 들자면 투자한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투자처가 이날 동시에 같이 생기는 전화이복이 생기고요 그 다음 4월 27일은 수요일, 영술일이 들어왔어요 청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이 술터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입고 즉 식상고지가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주변 환경에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존성이 커지겠네요 이제 목요일 4월 28일 신의 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본인에 대한 합리화가 생기거나 또는 적극적인 성격이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각을 한다거나 본인이 어떤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됐을 때 합리화 즉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목요일만 그 다음 금요일 4월 29일은 임자일입니다 편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인 날이고요 윗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내버려 두고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날입니다 윗사람이면 상사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4월 30일은 개축일이고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축일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는 날이라서 관고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을목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단점 약점을 또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 5월 1일은 갑인일인데 청관지지 모두 겁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간의 의견에 크게 을목이 휘둘리게 되고요 하인이 나보다 좀 더 에너지가 큰 날이죠 그리고 을목분들이 이 일요일에 여러 가지로 양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을목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친척이나 아는 친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단체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 안내도 해주게 되고 식사하는 곳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을목분이 하루 종일 그분들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더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병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관은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거의 끝나가기는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이어집니다 편안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무엇보다 여유로워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왔습니다 4월 25일이네요 현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사고 있는 일이 벅차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재성의 영향 때문에 소진이 많이 되니까 벅차게 느껴지지만 실제 또 건강에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월요일 하루만 피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피곤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병원 방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26일 기후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사고 있는 일이 중단이 되거나 금전운의 이상신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27일 경술일이에요 금전의 이상신호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늘 특정 날짜 월급일 근처에 자동이체들 많이 하시잖아요 평상시 내가 체크를 못한 부분 때문에 자동이체가 그만돼야 되는데 계속 나가고 있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27일 수요일은 경술일이고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일이라는 이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의 에너지도 식상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게 되는 날이에요 긴축이 되는 긴축재정의 날이고요 또 소극적으로 행동을 아무래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야 할 것을 참고 사지 않는다거나 또 그날 드시고 싶은 게 있는데 아쉽게 넘어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가 있고 병화분들은 특히 음식 드시는 것도 좀 이제 삶의 즐거움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아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삶의 재미가 떨어지는 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수요일이 그 다음 목요일은 4월 28일 신의 일이 들어왔는데 경제가 경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날이에요 새로운 현장으로 내가 다르게 이제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기존의 인맥들 내가 연락하고 지냈던 분들 중에서 2년이나 1년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안보라던가 이런 교류가 없는 분들을 내가 스스로 인맥 정리를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에서 숨김 처리를 하게 되는 날이 또 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 29일은 임자일이 들어와서 현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라 또 퇴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날입니다 끝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중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만한 일들은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그 다음 4월 30일 개축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선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 자체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됩니다 일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일에 대한 속도가 급해지고요 그리고 장거리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다른 도시로 차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갔다 왔다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바빈을 보겠습니다 선인이죠 선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왔고요 양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실제 이 호랑이 속에는 같은 비견인 병화가 또 같이 끌고 와 있는 상태인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일요일에 생깁니다 나의 고민을 당기는 일 새로운 연예인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대상을 내가 찾게 되어서 탐닉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성친구에 대한 마음이 쉽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또 다음 일간인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이번 주간에도 모토라고 하는 에너지의 즉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잘 이루고 또 보전해 왔던 것들을 유지하고 잘 보전해야 되는 역할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즉 어떤 사업이나 본인이 가진 자산을 확장하기보다는 되도록 유지하시는 것에 지키고 유지하시는 것에 힘을 쓰셔야 안정적이고 현명한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신일이 들어오는 월요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인데요 정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숨기고 있었던 부분까지 탈탈 털어서 외부에 알려야만 하는 날이에요 종일 손이 여러 번 가는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기후일이 들어왔어요 선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양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그동안 그토록 원하고 또 바래왔던 일들 중 하나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수요일 4월 27일은 경술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한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에 해당하는 투어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실제로는 사실 실수가 적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월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목요일 4월 28일 신의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나의 일과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스포츠를 한 종목을 해왔던 학생이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들어서 중도 하차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할 때 목요일에 다시 그 일에 대한 기회가 돌아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전 회사에서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직장인이라면 예전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4월 29일은 임자일인데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내게 맞는 자리를 드디어 얻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얻어진과 동시에 불안함도 들어오고 또 갈등도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 4월 30일 개축일 보겠습니다 현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추길이라는 환경지 상태로 봐서는 금요일 입고 즉 재고지 환경이 여기 이제 생기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좀 더 느긋해지고 정화분들께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여유가 생기니까요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반응이 느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살펴봐야 되는 어떤 이책권 또는 카드 승인권 문자가 왔는데 아 그냥 나중에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라고 미룰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긴장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5월 1일 가비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고요 학업 집중이 이날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다 써도 커피를 사거나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산다거나 본인이 기름을 비싼 기름을 떼가면서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 주지 않고 나의 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좀 섭섭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확인해 봤고요 운세액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무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무토가 비견 에너지인 이 무토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주간이고 홀로 해내셔야 되는데 수시로 이런 시비라던가 공격이 자주 들어오게 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보겠습니다 무신일이 들어왔고 4월 25일인데요 현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할 수가 있으세요 고마운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희생을 요구를 받게 된다거나 당연시하게 되는 발언을 듣게 돼서 무토분이 이제 좀 다소 섭섭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기후일은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속박에서 일시적이지만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무토분들께서 예를 들어 주부다 아니면 이제 직장인이다 그럼 그 조직에서 혹은 가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 화요일에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 경술일은 식신이 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화요일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성의 고지도 되고요 토의 에너지가 바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하고 있었던 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였던 지체, 지연 현상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그 다음 신의 일이 들어오는 28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기존 상황을 내가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대를 또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안 풀리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건 그냥 내려놓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다른 일을 일단은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4월 29일은 임자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요 지지에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였고요 결정권이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고요 또 잘해왔던 일들도 기존에 본인이 이 손에 익었던 일들 잘해왔던 일들도 허둥지둥 헤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1시간 걸렸던 일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월 30일 토요일 개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고요 추길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의 에너지인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상고지에 놓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이 실제로 이 토요일에 잘 되고 그리고 본인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배려를 하시게 되는 여유로움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호일 5월 1일 가빈일 보겠습니다 판관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무토를 향한 어떤 소문 어떤 안 좋은 구설수 그렇죠 헌담이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서 무토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날이에요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생기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다음 날에 기토부터 개수까지 나머지 준비해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